자, 하나씩 꺼내보자 꺼내보자 오케이, 하나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꺼내줘 오케이, 하나, 둘, 셋 채민이 없어요? 있어, 있어, 있어 채민이 진짜 많아 꽝이야 방 vem 꽝이었으면 좋겠다 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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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ust 빰 빰 빰 한번 꽝이야? 아싸 렛츠고 와 기본 이상 두 개는 찾았네 아 제발 이걸로 하는 꽝, 꽝이야 이거 반 오? 방투 꽝 꽝 나 또 꽝 제민아 넌 누구랑 자야 되겠다 뭐야 이게 제민이 그냥 먼저 들어가 있을래? 제민이 형 이미 줬는데 꽝 자 세 번째 세 번째 과연 다시 나올까? 두 개밖에 없어 나는 없어 하려고 했지만 또 해줘야 좋아 정말 땡 세 번째 과연 왜 이렇게 많이 찾았을까? 두 개밖에 찾았을까? 두 개밖에 찾았을까? 이런 건 꽝이다 아 왜 그래 나한테 아 왜 그래 나한테 아 왜 그래 나한테 아 와 형 방 방 방 방 방 방 난 또 꽝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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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꽝이야 또 꽝 난 또 꽝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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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꽝 와, 이거 채넹이 이겼네, 뭐. 보물 왜 찾았어? 하나 더. 마지막. 있어? 6개는 찾은 거야? 채민이 형 뭐야? 얘는 왜 이렇게 많이 찾았어? 하나는 나오겠지. 이거 제발 꽝이 와라, 진짜. 제발 얘는... 신이 형. 뽀방 나오나, 뽀방? 신이 형. 꽝. 아, 꽝. 얘는 방이 있다. 얘 진짜 꽝 있다. 꽝. 뭐야. 와, 진짜. 와, 심각하다, 진짜. 뺀 가기니까 딱 좋은 날씨쥬? 1번이야. 야, 이럴 때. 우후후. 개인방을 써본 적이 없어. 꽝이야. 또 꽝. 난 또 꽝. 와. 와, 심각하다, 진짜. 심각하다, 진짜. 잘해야 되겠다. 너무 웃겨. 4개. 4개 다 꽝. 진짜 많이 찾았어, 형. 다 꽝이었어. 다 꽝이었어. 다 꽝이었어. 너무 웃겨. 너무 웃겨. 진짜. 너무 웃겨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